안녕하세요 의옥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10티어 중전 차이노 AMX50B라는 아주 포탑이 물랑물렁 말랑말랑 아주 소프트한 아주 아름다운 클립 탱크입니다 이 탱크의 광산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산이라는 이 맵은 특징이 뭐냐 가운데 광산이 있어요 그런 맵이에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탱크의 장점이 뭐냐 좀 탱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탱크의 장점은 클립 탱크에요 데미지가 400 중후반이 나오는 그런 400 초중반 데미지가 나오는 클립을 4발을 아주 빠르게 쏠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고 그러면 4발을 쏘면 얼마에요 데미지가 4,4,16 1600 데미지 이상의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적에게 퍼부을 수 있는 탱크에요 그리고 주포 정확도가 프랑스 나라 치고는 상당히 주포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속이 빠르죠 기동력이 좋아요 헤비가 1600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폭틀 할 수 있는 그런 딜러가 이속이 빨라 그러면 아주 유동적으로 맵을 잘 활용하면서 플레이하면 꿀을 빨 수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차체가 상당히 단단해요 사람들이 이 탱크가 엄청 물렁물렁하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머리가 아주 물렁물렁한 거지 차체는 상당히 단단해요 지금 차체 보시면은 각이 진짜 뭐라고 해야하지 아주 예술적인 각이에요 이 월드 오브 탱크에서 진짜 차체의 방어력으로는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진짜 이거 하체 거의 안 뚫려요 이거 하체가 약점이 아니에요 이거 5곤비 차체 보인다고 쏘면은 다 도탄 날거에요 5곤비 차체 뚫는 탱크 별로 없어요 다 도탄 나요 엄청나게 차체가 단단한 탱크입니다 반대로 포탑이 물렁해서 그렇지 차체는 엄청 단단해요 그럼 어떻게 얘를 플레이하냐 시가지같은 맵에 걸렸을때는 차체만 살짝 내밀고 티타임 플레이를 하면 돼요 역기타임은 답이 안 나와요 얘는 역기타임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티타임 플레이를 하는데 포탑을 내밀지 않고 건물을 낀 상태에서 포탑을 내밀지 않고 약간 차체만 살짝 보여주는 식으로 깔짝깔짝해서 적의 탄을 유도한 다음에 적의 차체를 쏘면 도탄이 나고 나는 적에게 네 발을 꽂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 맵에서는 초반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이쪽 위에 올라가서 여기 지나가다니는 뭐 중형조차 쏠 수도 있죠 근데 자조포가 두 대 냈어요 그 자조포는 이 탱크가 물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애들을 쏘려고 네 발을 쏘는 동안 자조포 두 대를 나한테 날라오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쪽에서 오건비가 여기 올라가는 적 중형이나 경전차를 쏘는 것보다는 기동력이 빠르잖아요 이거 웬만한 경전차 기동력이 나오거든요 기동력이 빠른 걸 이용해서 초반에 빠르게 섬쪽 라인을 가가지고 수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느리게 오는 적 전차를 쏙 네 발을 클릭 박자 안전하게 그리고 이 돌 뒤에 숨자 그런 플레이를 생각한 거예요 초반에 여기서 한번 스팟 끼워주고 억고 쭉쭉쭉 뛰죠 자조포 스팟했어요 저런 자조포 얼마나 꿀입니까 어? 이런거 이거 오공비밖에 못해 이런거 자조포 잡아주고 섬츄리언 집착하게 자 침착하게 네 발 깔끔하게 박아주고 빠줍니다 완전 진짜 깔끔하죠 오공비 딱 네 발 박아줘서 1470딜 그리고 여기서 스팟 플레이 중전차가 이런식으로 스팟과 딜링까지 해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탱크는 이 맵에서 오공비밖에 없어요 딜 스팟 무빙 자리선점 등대 아주 다 하고 있죠 혼자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드까지 쏴주고 클리어 한 발 남았는데 센츄리언 설는데 안 보이니까 장전 돌립니다 여기서 또 장전 돌리고 장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1,600 데미지를 해주는 클립 탱크가 장전 속도가 20초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0초 초반 상당히 빠릅니다 완전 완전 진짜 딜로 진짜 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간 폭딜을 할 수 있게 스팟 됐죠? 저 경전차한테 스팟 되는거에요 엘크한테 근데 이제 지금 지금까지 제가 느낀게 뭐냐 지금 보통 이 정도 게임을 했을 때 지금 게임이 한 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쪽 자리에서 지금 엄청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전 여기서 느꼈어요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? 뭐가 도대체 뭔가 좀 이상한데 뭐냐면은 탄이 안 날라와 보통 요 앞에 쪼 앞에 쪼 앞에 쪼 앞에 여기 여기 이쪽에서 탄이 날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탄이 안 날라와 그 뭔가 이상해 그걸 제가 느낀거에요 지금 그걸 감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적 국주전차나 적 중전차나 적 중전차나 이쪽에 적이 없는거에요 저 앞쪽에 탄이 안 날라오는거 보니까 이렇게 스팟 땡도 탄이 안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머지 웬만한 적들은 죄다 가운데 붙어있고 통곡이랑 자주포만 자주포만 뭐 이쪽에 있을거고 통곡은 뭐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곤비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달리는거야 지금 불독 있는 데까지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직선주행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먹어버리면 게임 끝나는거에요 지금 그 생각한거에요 이제 갑니다 그냥 그냥 넘어가는거야 상황판단하는거에요 지금 아 지금 뭐 적들 위치 다 알고있고 이렇게 그냥 대륙횡단하는거에요 기동력이 빠른편이기 때문에 금방 핸드 하죠 스팟때도 상관없어 여기 지형이 약간 아래쪽 지형이라서 쫙쫙이 다 안보여요 이제 이쪽 자리 먹고 이제 나머지 적들 기치기 옆치기 하면은 게임 끝나는거죠 완전 이거 오곤비 하드캐리 아닙니까 이 정도는 맵을 탱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탱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맵을 쓰는거에요 이슬이 이슬이 장전 올리고 장전 20초 초반이라는거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저기 적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오곤비가 4발을 쐈는데 장전이 클립이니까 좀 오래걸리겠지 그래서 조금 싸우다보면 장전이 다 돼있어 그게 약간 20초의 느낌이에요 20초가 상당히 빠른거에요 야이베 일부러 야이베 쏘는거에요 딸피 안쏘 많이 할려고 5199 딜으로 이제 남은 클립 장전하면 통곡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메인 통곡 죽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기존력이 빠르기 때문에 딜 이런 아군이 이기는 상황에서 딜을 아주 잘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6,800틸로 6,829 딜을 광산이란 맵에서 오공비 이 요즘 공방에서 아무도 안탄다는 그 오공비로 아주 재밌게 게임을 했던 판이었습니다 다른 성암판닷과 탱크의 장점을 활용하는 그리고 맵의 지형 지물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식의 플레이를 하면 아무리 요즘 인기가 없는 이런 병마 탱크도 6,800대를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